지금 매크로 환경 전반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자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이슈가 좀 얘기가 됐다면 우리 삼성전자 국민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두 관심사인데요. 5만 전자까지 지금 사실은 추락했다가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 다시 들어오면서 지금 오늘 지금 상황과 6만 1,5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SK하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불식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5월까지, 6월까지도 다 순 매수를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7월부터 들어오시면서 순 매도가 들어오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삼성 주가라는 게 6만 7,500원 정도에서 평균 단가가 지금 물려 있거든요. 거기 많이 지금 소위 말하는 걸어놓으신 분들이 지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6만 5천 원을 넘으면 한 번 더 출렁합니다. 내려옵니다. 그때 많이 파시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삼성 주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거나 파시는 것보다 홀드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거 어떻게 돌아서 나오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을 통과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하원까지 또 가야 돼요. 그런데 하원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기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동맹 칩4에는 지금 미국이 새로운 반도체 생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 이렇게 4개국을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지금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지금 미국과 일본이 2 플러스 2 외교 경제 장관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 안건이 취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반도체 동맹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체를 해야 되느냐가 나올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대만은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안 밝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견제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8월 말까지 답 주세요 그랬는데 답 달래는 대로 시간 맞춰서 줄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개인 기업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의 반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놓을지 우리가 딱 맞춰놓고 해야 됩니다. 삼성이나 SK나 지금 프레시랜드 같은 경우는 40%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 미국 반도체 지원법 나오면 28나노 이하에서의 지금 공장의 신설 확장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지금 연일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너 너 거기 가면 진짜 이제 진짜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이거는 이제 기술이냐 시장이냐 이 두 개 중에 선택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때 맞춰서 3나노가 나와서 굉장히 지금 좋은 우리가 무기를 가졌는데 중국 시장 없는 기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술 없이는 중국 시장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인류, 초격차 이 기술을 갖고 있다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정부 사이드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 역제한을 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8월 말까지 우리가 뭐 시간 맞춰서 할 것도 없고요. 업계 의견이랑 다 들어가고 국익에 딱 맞춰서 이거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은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양다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와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되 기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우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놓으시면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우리 반도체 전반에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에는 좋은 세력으로 힘으로 지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후반부 가서 여쭤보려고 했던 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 법안에 대해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안하고 치포 관련해서도 이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특히 중국기 신경 쓴다면 악재가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건 지원법안과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좀 하반기에 그래도 좀 긍정 전망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일단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들을 발발할 거라는 거죠. 지금 1번 디랜값 떨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메모리 업체의 공급 증가율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15%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3분기에는 이런 것들이 30%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디랜값이나 랜드값의 하락이 굉장히 막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업체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재고가 내년도 상반기에 고점 예상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하나 잘 지키는 원칙이 있는데요. 6개월 앞서서 선행적으로 주가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채비 지금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삼라노라는 분명히 좋은 기술을 나왔고요. 저의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요, 가치주 유형에 딱 진입하는 순간이 매수 아주 적기였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가치주라는 거 아시면 현재 발생한 주당 순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일 때가 좋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올라간 거를 패턴을 해보니까 가치주 유형에 들어갈 때, 가치주 유형에 들어가는 기준은 뭐예요? 1번 PBR이 지금 한 배 미만일 때 그때 역사적 저점을 했고요. 기술적으로 250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할 때 지금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잘 지키는 투자 패턴이라면요. 5년 정도의 경기 사이클을 굉장히 잘 탑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경기 사이클 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올라갈 일들이 있는데.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더 있나요, 혹시? 하나를 더 있죠. 빨리 해주세요. 그것을 나타내는 2분기 실적이 좋았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파시기보다는 홀딩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6만 7천 원 선에서의 매물들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 가격이 한 번 더 출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예상된 바. 네.